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거는 뭐, 후지모터 타츠키 단편의 악마. 룩백, 작년도 한 해를 통틀어 저의 한 권의 만화 한 룩백이었습니다. 일단 체인소맨으로 돌풍을 일으킨 작가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체인소맨은 두 번째 작품이었고, 파이어펀치의 작가이기도 하죠. 파이어펀치도 숨은 팬이 되게 많죠. 지금 단단한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일종의 후지모터 타츠키 사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만화 잘하시고요. 그 정도의 어떤 영역을 가진 작가인데, 이 작가의 룩백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오는 6월 28일 일본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한 권으로 끝나는, 얇은 책 한 권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저에게 줬거든요.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극장판으로 어울린다. 딱 한 권짜리로. 그래서 이 작품은 2019년 QN이 방화사건을 모티프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만화가 줄 수 있는 감동을 극한으로 끌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그거죠. 자신의 재능에 자신이 있는 후지노라는 친구와 은준영 외톤이지만 만화를 잘하는 Q모토가 서로를 연결해 준 만화를 통해서 우정을 쌓아나가는 시간, 그리고 비극 이후의 시간을 교차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감독을 맡느냐. 오시야마 키요타카라는 분이 감독을 맡습니다. 이 오시야마 키요타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들으시면 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마니아라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애니메이터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본인이 이 사람이 세운, 오시야마 키요타카가 세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두리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리안이요? 네. 여기서 제작을 맡았습니다. 맛있겠네요. 냄새는 약간... 하지만 중독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이 약간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짜로 나온다고 6월 28일이라고? 언제 만들고 있었냐? 왜 비밀로 했냐? 막 이러면서. 사실 이건 그리고 OTT 같은 데서 연재물 형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한 번 보고 얻어맞고 울고 나올 수 있는 극장판이 어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뭔가를 좋아해봤던 사람, 덕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지모타 타츠키 작가는 룩백이라는 작품이 내 안에 소화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이 영상화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시야마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마니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도 작가 본인도 한 명의 마니아로서 이 작품을 좀 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원작자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너무 좋다.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너무 요즘에 학생분들을 가르치거나 신인 작가, 동료 작가 얘기를 하다 보면 프로 작가로서 독자에게 만족을 주고 뭔가를 제공한다라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옛날보다 되게 커진 걸 느끼거든요. 좋아요. 멋지죠.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오직 나만을 위해 만든 원고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도 느끼거든요. 저의 경우는 만화가 지망생으로 엄청 오래 살았지만 군대 병장 때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여자친구가 차였어요. 그때 그 남은 한 달 동안 아무도 나 터치하지 않잖아요. 그 한 달 동안 만년에 관심 명사 돼가지고 그 한 달 동안 벽을 보고 만화만 그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렸던 만화가 그 단편 만화가 아무도 보여준 적이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원고였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그 뒤에 원고를 할 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 위해서 나만 보고 아무도 보여줄 필요 없는 종류의 원고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잔변감이라는 게 창작의 잔변감이라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원고를 아직 안 해봤는데 계속 남을 위해서 독자가 뭘 좋아할까 이거 잘 팔릴까 네이버가 좋아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면 만화와 진짜 깊은 관계를 맺는 단계를 건너뛰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흑화하는 단계를 보면 오직 나만을 위해 그린 원고의 경험이 있다 없다로 갈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작가가 가진 능력이 너무 출중하면 나만을 위해 만든 만화가 극장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룩백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저 정말 공감하는 게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작가가 계신 분들이랑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하는 질문은 거의 똑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뭐가 재밌으세요? 어떤 작품을 재밌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러게?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충분히 즐기지 않는 사람이 남을 즐겁게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보시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후지온타타치킨은 그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꼭 나만을 위한 원고를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여친에게 찾았어. 20, 23살에 나. 좀 있으면 한 달 뒤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애로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슬픔을 어떻게든 형상화하고 말하고 뱉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됐건 연인이 됐건 개인적인 어떤 내 흉이 됐건 얘기하지 않으면, 뱉어내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하면 되지. 아직 그런 게 딱히 없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만들면 억지로 만들면서 내상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튀어나오려는데 이거 뱉어도 되나 하는 순간이 있을 때 타구통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볼 수 있는데도 뱉어놓는 거지. 나만을 위한 원고는 일종의 구토와 비슷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결과물인 경우도 있는 거지.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룩백 너무 기대된다. 한국 개봉일 나오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려드릴게요. 단관, 단체 관람하고 싶다. 진짜. 웹툰스쿨 크루들과의 단체 관람 이벤트 이런 거 좋겠다. 그거 진짜로 만약에 모이면 그거 영화관 하나 빌려가지고 GV를 우리들이 하는 거야. 거기는 크루들이 오고 영화에 대해서 GV 토크를 우리들이 하는 거지. 할 수 있겠는데. 어떨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거 한번 구상해볼까요? 네. 좋은데요? 될까? 여러분 그때 라이브 킬 테니까 도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참여 참여비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료 행사가 되어야 하니까. 내가 돈이 아주 많으면 그냥 할 텐데. 내 영화관에서 하지 못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GV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웹툰스쿨 오프라인 크루들과의 만남. 수입사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정해지면 그때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굉장한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